자 오늘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 오랜만에 와우가 다 끝나고 리포지드를 하네요 오늘 제 생일이라서 열심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유튜맵을 좀 탐방해보도록 하죠 어 좀 많아진 것 같은데? 와 컴깍이라는 것도 있어 이 지도파일은 컴퓨터가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제작자구나 아 그렇네 전 제작자구나 제작자가 제작자랑 같이 유즙을 파는 거네 어 좋군요 추가용 좀 봐야지 와 겁나 많아 영웅 흑마법사 와 근데 뭔가 지워야 되네 지옥의 군주 공포의 군주 리치 리치 어 리치가 두 종류가 있네요 아 이거 영웅이야? 어쿠요 어르새에 나무가 한가득이려 명사수 차가운 화살을 발사한다 어이 나왔다 생긴 것 좀 봐 얘는 슈가 피해를 주고 이동속도를 감소시킨다 오유 나왔다 왔다 왔다 뭔가 나왔다 아 네루비안 파괴자 체력 1550 야 엄청 높아 공룡도 60까지 올라가네요 아 띄워서 뭐 데미지를 주고 받는 피해를 반사하구요 산악거인처럼 이제 마흡도 잘 안 통한다고 합니다 야 엄청 좋다 이게 주는구나 됐어 이게 리치킹이야? 많이 구린데 아 생명력을 회복시켜주고요 어 이거 그냥 잠깐만 저 이거 그냥 얘 아니야? 가평대 능력이? 피사기 빼고 120까지 나오네 나온거야? 불 나왔습니다 오 마법 데미지가 60까지 들어가구요 능력은 이제 공격을 빗나가게 하는거 그리고 사망한 유닛을 부활시키는거 아그네 시치면 소생시키는 기술도 있네요 오우 별기 다 있네 와 이건 뭐야? 알렉스트라자 알렉스트라자도 있네 와 알렉스트라자 겁나 쌤 이거 영웅인가 봐 아이템도 있어 캐릭터 디펜스 이건 뭐냐? 됐다 뭐야 아 마라 캐릭터야? 아 아 나 마라 모르는데 큰일 났네 많은게 없네 드래곤볼 없나? 드래곤볼 없나? 뭐쉽다 뭐 이런거 이런것도 있어 다? 아는게 하나도 없네 어떡해 다 다른데 뭐 없나? 이렇게 찾는데? 아는게 없어 아는게 다들 다들 아는게 없어서 나가고 있어 아 나갔으니까 나도 나가죠 방만있고 유저가 없어 원한 RPG?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2 어 뭐야 나 한시간 했어? 뭐했다고 내가 한시간에 오우 렉 왜이렇게 심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마라 캐릭터로에서 고르는거야? 야 이거 오나의 여신님이 있네? 하지말자 하핳 어 씨바 씹덕게임밖에 없어 무슨 더 월드 하위 더 월드 하위 이거 어떤 맵인가요 아 RPG야? 해보면 알겠지 뭐 아 저런 약을 안먹었구만 이 씹덕크립터는 좀 안볼수 좀 없냐? 하핳 하하 아 나 이거 진짜 써놔야돼 여기다가 씹덕크립터 게임은 씹덕주의라고 써놔야돼 근데 가도 모르는 캐릭터만 있으니까 할수가없어 어떤 맵인가요 만화 캐릭터 나오는건가요? 네 어 드디어 살았다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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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하핳 암흑의 대연자 어우 드디어 하네요 힘의 수호자 그래피 깨진 뭐야 뭐 생긴거야? 아 이런거 있어 영웅으로 컴퓨터 맞기 와 이거 재밌어 보인다 오 엄청 많아 숟가락만 얹으면 돼 아 이렇게 있구나 난 리치로 갈래 리치가 제일 좋아 역시 능지다 물약도 있고 엄청 많네 아 너무 종족이 많아서 뭐가 아고린지도 모르겠어 엘프랑 휴먼이 같은 편인가 보네 언데드가 적이고 아 너무 낑긴다 근데 와 엄청 세다 너무 세고 와 궁극 엄청 빨라 궁극 보정 그것도 없는데 겁나도 돼 아 이게 뭐야 뭘 던지는거야 예기치 않은 이유로 종료되었습니다? 아니 아니 한창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아이씨 디펜스 모드는 뭐야 날 인도하라 스킬을 어디서 나오는거야 아 이렇게 배우는건가 아 이렇게 배우는건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말탄여자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아 야 눈앞아 어 어디야 뭐야 왜이래 다 볼 다 볼 렉을 막 유발해버리지 와 올라가는것보다 킬수 1등하겠다 이러다 다 볼 다 볼 개사기야 다 쓸어버렸어 내가 아무리 난사해도 안죽었는데 아 좋았구요 어 오늘 생일기념으로 어 유주맵 재밌게 했습니다 어 유주맵 재밌는게 많네요 재밌게 즐겼구요 뭐 다음번에 또 하는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좋은시간 보내시구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